바람둥이 여자를 먹자! 고양이가 우는 소리 바닥바닥! 아파요 바람둥이 여자는 지금 너무 핫해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바람둥이 여자! 고양이가 우는 소리 튀긴 돼지갈비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자! 고양이 바람둥이 여자? 바람둥이 여자 바람둥이 여자 차파차파 두비두비따바바바바 글쎄 모든 것이 계획대로입니다 아 잠시만요 동물보호소 돼지를 토살하고 싶은데 왜 동물보호소에 데려가는 걸까요? 싸구려 새끼들아 어 주목해 지금이야? 에타 내놔 다시 풍선 바람둥이 여자? 에어 굽힐 때까지 엄껏 먹을 수 있는 장소 갑시다 아 그래요 워어엇 여기서 뭐하는 거야 개자식들 내가 한라를 받고 왔다고 그런데 동물보호소에는 왜 오셨나요? 남자도 동물이라는 걸 이게 맞나요? 워어엇 이게 정말 애완동물인가요? 에그타타타타타타타타타 이 새끼야 정신을 차려라 동물학대를 뜻해요 충격 어? 바람둥이 여자와 묵지퍼가 들어온다 남성수술실 할래 고양이 수술 거세 어 주목해 박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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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타 그 다음 날 당신은 광범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이킹을 할 거야 딸기 액터 아이스크림 딸기 아이스크림 팔아서 돈 많이 벌겠다 하하하하하하 1972년 이후 클래식 아이스크림 주세요 그래서 유명하신 게시아 아이스크림